그렇지 그렇게 먹어야지 아 형 새차 진짜 필요했네 뚜정물이 얼마나 나오는게 기급 소포입니다 지금 저희가 드디어 뭔가 이상한 녀석을 찾았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서 먹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막 불타고 있고 불타고 있고 국물이 있거든요 진짜 불 때리는건 저거 차가운 음료입니다 이거 혹시 냉면? 냉면이야 설마? 만져보세요 이거거든요 우선 만져보십쇼 차가워 차갑습니다 이걸 근데 마신다고? 이거 그냥 냉면 육수 갈땡이자 기차에 들어 냉면 육수 그 자체 근데 좀 매운 기가 있는데 우리한테 매운건 아니고 그냥 매운 기가 있는데 그래서 불 모양이 붙어있는 것 같은데 농심이랑 신라면? 신라면 신라면 신라면은 뭘 했는데? 진짜 한 50 50 80개의 자판기를 눌러서 최후의 성공 아침에 200개는 뭐였던 것 같은데 280개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흡이 하하 하흡이 하룻이 Family 저희陣 재생 그냥 그런거 같은데? 근데 아무도 없는데도 네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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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낫지 않나요? 뭔가 지나가면서 눈치 보면서 못앉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잠깐만 저희 잘못 탔어요 왜요? 여자만 타는 차에 탔어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 이상하게 쳐다보는거야? 네 넘어갑시다 빨리 빨리 네 잠시만요 여기가? 어디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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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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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주투나 나 다리를 아 아 오 이 아 네 어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입니다 랜스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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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넷 아 아넷 아넷 ktor 이번에는 Tenvo teor의 뭐하고 그랬어요 방금? 아니 일본인들이 모르는데 아아? 다 알아듣는.. 아! 내가 엄청나요 이제 그만해요 거짓말 지겨워 엄청나요 그런거지 아니죠 카나야만 카나야만이 나는 자연의 친구 방랑의 친구 당년 끈기지 무슨 노래야? 젊은 시골 뭔 노래야 그게? 얼마나 유명한 노래야? 얼마나 유명한 노래야? 제목이 모더락 거리의 시인이예요 모더락 무슨 시인인데? 알아요? 알았어요 조금 짧아요 알았어요 뒷머리에 1개 놓고 알았어요 이거밖에 없네 근데 이게 없으면 이거는 뭐 진짜 이것도 유명하긴 한가봐요 맛있긴 한가봐 근데 100원이요 엄청 비싸 근데 여기가 되게 유명한가봐요 지금 오늘 다시 왔는데도 또 품절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앉아서는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요거 시켜보려고 하고 이런거 해볼까요? 요거 우선 아무나 한번 먹어볼까요? 가격이 똑같네 이게 뭐에요? 이거는 이치고 레몬 메론 이거는 이걸로 왔겠어요 블루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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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모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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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존이 골라주는 저녁밥을 먹어보도록 하죠 굉장히 배가 고픈데요 그래서 중간에 뾰링을 먹으러 왔습니다 뾰링이란 병아리를 말하지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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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가짜 뾰링이에요 가짜 뾰링 아이스크림 뾰링 아이스크림 뾰링 가짜 뾰링 응 짜 뾰링 이건 어때요? 일단 왜 다 안놨어요? 아아 여기 아이저 남았어요 아아 일단 탄산수인데 음 이 파란색 얘가 밑으로 가라앉아서 그런지 맛이 안 나요 음 음 안 넣어야 되나? 안 넣어야 되나? 안 넣어야 되나? 음 음 아아 아무 맛이 안나요? 네 이걸로 먹어야 되는거 아니야? 빨대로 이거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밑에는 맛이 있네 무슨 맛이죠? 이게 무슨 맛이지? 음 아이씨 음 음 음 음 음 배워볼 때 아이스크림 녹여먹어야 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탄산수로 녹여 탄산수로 녹여 그렇지 이거지 이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 짠 이렇게 주고 에이오토를 딱 넣어주고 딱 넣어주고 그러면 이제 또 거품이 죽는단 말이야 거품 줄 때쯤에 딱 이렇게 한번 해주고 싹싹싹싹싹 좀 남은 거를 이렇게 싹싹싹 드셔보세요 겨우 썩는게 맞나? 나는 아이스크림을 굳이 물에다 녹여먹고 싶진 않은데 아니 이 맛도 저 맛도 안 돼 이 맛도 저 맛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뾰링을 뾰링에 이 뇌를 퍼먹어 봤다는거에 만족하겠습니다 이번엔 속지 않았다 체리에 씨 음! 체리 있다 그냥 바닐라에 있어 음! 아이스크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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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죠? 아이스크림이 얼마죠?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이 850엔 850엔 둘 다 8500원 아니 보통 소프트콘 아이스크림 이런게 아 뭐 한 2500원 2500원 어디서요?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좀 더 비싸죠 한 4000원 봤죠 3000-4000원 우리 저번에 뜨레쥬가 아니라 어디였지 저번에 말차 아이스크림 먹었잖아요 소프트 아이스크림 한국에서 음 아 아 그때 4500원이야 또 비싸지 비싸지 뭐 그거 생각하면은 뭐가 좀 더 들어가서 뭐 8500원? 기분 아픈데? 드셔보시죠 가자 으아 으아 소육은 1700엘이나 나왔어 17000원이라구 구독도 하고 좋아요도 하고 댓글도 달고 다했어요?